왕신리 광장에서 떠나는 세계여행, 다음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까요? 자, 이번에 찾아가본 나라는요, 에콰도르입니다. 에콰도르는 적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뭔가 울창한 밀림이 떠오르는 나라에서 온 무용단, 인테그라시용 안디다입니다. 안데스 산맥에 이름을 딴 이 무용단은요, 에콰도르를 대표하는 25년간의 역사를 지닌 전문 댄서 양성협회이기도 하는데요, 국제춤대회에 참감한 다섯 번째, 대한민국은 이번이 첫 방문이라고 합니다. 식민지 지배에도 굳건하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는 의식을 대표하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, 과연 그들의 굳건한 정신이 담긴 무대는 어떤 무대일지 여러분 박수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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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